진짜 팬틱바람 흘러왔어. 지태가 아름답다. 태호 많이 배고팠구나. 태호 많이 배고팠어. 오 냄새 봐 냄새. 약간 백색이랑 닭볶음탕이랑 육수된 느낌. 와. 사 장난 아니다. 은정 씨 은정 씨. 맛은 먼저 까. 닭볶음탕이구나. 와! 완전 젼員 Lanc treaty enca. 응. 맛있다. 보세요. 나는 밥 먹을 수 있는 것 같아. 엄쇼. 엄쇼 먼저 그럼? 진짜 맛있다. 오늘 이거 살이 많다. 맛있어? 응. 와 이거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오 맛있다. 손질하자고 하나도 못 먹어. 아니 나 여기. 이거 어제 진짜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. 아. 그리고 원래 이렇게 때려 잡는 게 고기가 더 맛있어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. 형이 날개 부위에 멍이 들었냐. 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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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이라 그러지. 몸이 말을 안 들어. 맛있는 educator. 꼬치. 해가. 온라인에 올릴 때 주 verschiedenen 음. 뜨거워. 하나도 안 뽁뽁하지 그치? 되게 쪠끗쪠끗하지? 이거 프라이너로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게. 닭가슴살이 충분해. 뻑뻑하지 않지 근데 닭가슴살이. 얘가 글래머였어. 국물을 맛봐야겠어. 안 느끼해 단백해 국물도. 그렇지. 국물이.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톡톡한 맛. 진짜 맛있어. 백숙 해먹은 다음에 거기에다가.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맛. 닭라면 맛. 완전 맛있어요. 완전 쫄깃쫄깃하고. 그리고 기름기가 없어. 어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고. 굉장히 쫄깃쫄깃. 그래도 오랜만에 씹어보는 맛을 느끼니까 행복하다. 단백질. 굳이 이빨을 닦을 피로를 못 느꼈어 지금. 사용을 안 했는데. 그러니까. 이제 닦아야지. 이제 닦아야지. 잘 먹었습니다. 어제 그렇게 느꼈잖아요. 하루 종일 헤맬 필요 없다고. 맞아요. 저녁에 시갈대가 있더라고요. 왜 사자들이 한낮에 자는 줄 알았어. 사자들이 한낮에 자잖아. 그늘에서. 딱 그 타이밍이 있는 거야. 우리는 타이밍을 모르고 하루 종일 헤맸잖아. 바보 같은 짓이야 이제 깨달았지. 이렇게 적응하는 거야. 푹 자다가 어두워지면. 시작하자 움직임. 어? 쉬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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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정아 우리 라운딩 나갈까? 은정아. 저기 3번가? 사장님 나이스야. 이거 3번이잖아. 진짜. 태양이 있어야되어. 진정아 우리 라운딩을. 한번 볼 것 같은데. 손을 보면서 보여줄게. 열나는 것 같은 거 이렇게. 입으로 숨겨주세요. 아. 입으로 숨겨. erapa. 어? 귀 피셨어요. 아 고기에서 피는 거는 아닐까? 맛있는데. 이거요? 난 우울한 시간